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저께 SK의 최태원 회장이 좀 불편한 모습으로 부산에 등장했는데 이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게 어떤 장면입니까? 네, 최태원 SK 그리고 상위 회장이 지금 목발을 짚은 채로 부산 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이기도 하죠. 지금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지금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회장단 모임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깁스를 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요. 그래도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이번 행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는 하얀 머리의 노신사가 일본 상공회의소의 회장인데 결국 요즘에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이 우리 부산의 엑스포 유치에 도움을 주겠다고 일본 기업인들도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쟁자인 사우디의 리아드는 사우디의 달러 오일 외교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행사 자체는 지금 2017년은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가 6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양국 간의 상위 협력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오사카에서 2025년에 엑스포가 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이 서로 우리는 일본의 2025년 엑스포를 돕고 그러면 일본은 우리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력하는 자리고 자연스럽게 사우디 관련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외교적인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 우리에겐 좀 부담입니다. 어떤 장면이 있는지. 이번 주에 골프 대회의 통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엑스포 개최 유치 경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영상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장훈 애널리스트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 이 장면 골프 대회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우디가 주도하는 리브라는 골프 대회를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제 프로골프계에는 두 팝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골프, PGA이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국북펀드가 주도하는 리브라는, LIV라는 그런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이 양대 산맥이 그동안에 군댕이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지난 6일에 화해를 하고 서로 합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의 제다를 방문해서 사우디의 가장 실세인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이 사우디에게 상당히 구애를 한 거 아니냐. 결국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미국이 굴복한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PGA 대회 그리고 딱 1년쯤 된 사우디 국북펀드의 골프 대회가 대등한 합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결정이 난 그 순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왜 거기 갔냐. 사우디가 그동안에 미국과 상당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국제 유가 문제로 사이가 나빴는데. 그런데 사우디가 역시 외교의 달인처럼 중국과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밀월 관계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바리다로서 결국은 사우디 쪽으로 몸을 틀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리브는 작년에 생겼고 PGA는 1916년 1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그렇죠. 사실상 사우디 오일머니로 세계 골프계를 합병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태서 유러피언 투어와 DP 투어까지 합병을 해서 상당히 미국의 전통적인 골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주도권은 갖고 갔고요. 그런 와중에 또 미국도 저러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에 작년에 사우디 엑스포를 프랑스에서도 지지선을 했고 중국도 지지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은 또 최근에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우디를 중재를 해서 7년 만에 외교 분쟁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엑스포가 부산보다는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를 돕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좀 세계적인 분위기는 사우디 리아드를 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지난 50년 넘게 중동에 큰 관심을 보였던 미국이 아프가니에서도 철수하고 약간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이 있을 때 사우디를 상대로 여러 외교전이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서로 사우디의 마음을 어떻게 구애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토리 브링컨 장관이 사우디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중동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에 중동에 떠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중동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이 틈을 노려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니까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중동 지역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달러는 석유는 그동안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한다가 원칙처럼 돼 있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달러 패권을 절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이런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우디한테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우디는 이 상황을 10분 활용해서 엑스포 유치에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국제사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사우디가 올린 외교적 개가 같은 걸 보면 우리 부산의 엑스포 노력 좀 더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1년 안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즌핑 주석이 모두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사우디가 환영하는 느낌이 좀 다른 듯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장면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우디를 방문을 했었고 이미 지난해에 갔을 때도 손을 내밀면서 감산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사우디가 사실은 보란듯이 미국 보란듯이 미국을 내치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사우디가 작년에 중국의 시즌핑 주석이 방문을 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38조 원대 투자 협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38조 원. 네,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SCO의 준해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관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대 서방, 그리고 중국 대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글로벌 진영 싸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지금 신능정 속에 편 가르기, 편 먹기, 자기 편 끌어들이기. 이런 지금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또 중간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사우디는 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막 속 도시 사우디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는 장면 보입니다. 정말로 예포를 쏘는 장면 방금 전에 보였습니다만 공항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네, 서로 지금 의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앙숙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도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어떤 외교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사우디와 이렇게 조금 갈등 구도를 빚었던 미국으로서도 언제까지나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디의 지늦게라도 손을 벌려서 관계를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선을 다시 한번 재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난 20년 동안 9.11 테러 때문에 중동에 당했다는 생각. 전쟁도 몇 번 했던 미국이 쉘가스 발견하면서 약간 발을 빼는 듯 했습니다만 아이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중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과의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경쟁국 사우디가 중국과 미국의 구애 작전에 놓인 상황.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골프 대회 합병을 통해 본 이번 주의 외교 소식 보았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교회 소식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화를 Så할 roofs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매일 재료로 됐습니다.